김현정의 뉴스쇼 cbs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희입니다 최영현님 될 대로 되라 그냥 나는 갈 거다 이런 심정 아닐까요 사과도 하지 말아라라고 조언했다는 거 그 언니가 이거 듣고서 될 대로 되라 최영현님 말씀에 저도 조금 공감이 되네요 허금선님은 진짜 콩가루 지방 같습니다 그리고 말만 들었는데도 몸이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윤인중님 그리고 이게 진짜 한진만의 일이냐 이영태님 이런 문자가 사실은 대한항공 얘기할 때마다 많이 들어와요 여기저기서 비슷한 갑질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죠 제보 보내주십시오 제보들 보내주시고요 사랑의 엄마 인터뷰 듣고 많은 분들이 함께 오십니다 함께 화내십니다 김현식님 82124님 돈으로 재판 산 거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다 사주한 사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살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13년으로 무기징역이 13년까지 감형이 될 수 있느냐 둘 다 판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문자 주한미군 문제를 두고는 아니 평화협정 체결되면 철수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문홍남님 이렇게 철수냐 아니냐 의견도 들어오지만 대부분은 너무 앞서가지 말자 벌써부터 논란 만들지 말자 700님 같은 의견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이 논란으로 발목 잡힐 시간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평화를 향해 일단 그 체제 만들기 위해 달려가기도 부족한 시간이니까요 고맙습니다 변상욱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변상욱대 기자 오늘 제가 많이 기다렸어요 지금도 포털 순위에 1위 2위가 다 구원 버즈 하루 종일 아직도요 아직도요 저는 잘 모르니까 이게 구원파가 뭐고 또 박진영 씨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고 변상욱대 기자가 전문가입니다 기다렸어요 저를 자꾸 2단 사이비전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 연구하신 거 맞죠 글쎄요 맞습니다만 오늘도 수염을 하나도 안 깎고 오셨어요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아무튼 가수 박진영 씨가 개신교회에서 2단으로 정죄한 구원파 소속 신도라라는 물증을 찾았다 이게 이제 디스패치의 보도였고 그래서 시끌벅적한 거죠 맞습니다 일단 구원파는 해당 종파의 정식 명칭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 3개 교단을 구원파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 또 내용이 다릅니다 모두 침례회라는 명칭이 들어가는데 조심하실 것은 개신교 정통교단으로서의 침례교단은 별도로 존대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성서 침례교회 이건 정통 침례교단이고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쁜 소식 선교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또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거는 구원파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침례회입니다 근데 교인들도 이거 구분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구원파가 하나가 아니고 거기서도 셋으로 갈라지는군요 그럼 셋이 다 기존의 교단이 인정한 2단입니까 그렇습니다 셋 다 이게 1960년대 초에 외국에서 열정에 불타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그중에서 3명이 대구에서 신학교를 차려가지고 성경학교를 차려서 아주 독특한 구원론을 가르치는데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 뒤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장로교 목사던 사람인데 권신찬 씨라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병헌 회장의 장인 권신찬 그래서 이 성경학교의 제1기생이 지금 말씀하신 유병헌 씨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다음에 박옥수 씨가 또 있습니다 아 구원파 박옥수 유병헌 씨는 말씀하신 대로 권신찬 목사의 사위고 권신찬 씨는 장로교로부터 이 문제로 제명당합니다 그래서 제명당한 뒤에 외국인 선교사들하고의 관계를 끊고 대구에서 독자적으로 교파 활동을 시작하는 게 이제 구원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를 2단으로 규정한 이유는 뭡니까? 2단으로 규정한 이유는 역시 구원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교리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구원론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큰 어떤 구원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구원파에서는 구원을 받았다고요? 진짜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어요? 그걸 표식을 갖고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죠 그러면서 이제 더 확실하게 구원의 믿음을 내가 심어주겠으니 따라와서 배우셔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 그래서 기존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이렇게 해서 2단으로 정제되기 시작했고 그 밖의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분파가 된 문제는 이들은 이상하게 신앙공동체와 수익사업 공동체를 묶어서 하나로 운영을 하려고 신앙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묶었어요? 네. 그래서 비누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건강식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스코알렘 같은 것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스코알렘. 세모 아니에요? 거기가 주식회사 세모 여러분과 유명한 그래서 이제 나가다가 이곳에 반대하는 이건 신앙공동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효한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 개로 또 구원파가 나눠진 거군요. 아무튼 모두 정통교단에서는 2단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번에 박진영 씨의 설교 중에 동영상이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디스패치를 통해서 구원파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라고 디스패치가 지적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정황증거는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박진영 씨도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원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의 증거 갑자기 택배 배달 오듯이 구원이 딱 오더라. 비행기 타고 날아온다. 이런 것들 있고 지금 비행기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건 근오시스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 소련의 붕괴, 이스라엘의 독립, 남북한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성경책의 비밀 암호로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암호를 푸는 지식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하나님의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게 영지주의, 신령한 지식, 영지주의의 문제인데 영지주의 자체가 2단으로 규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박진영 씨의 강연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 비슷한 내용들이 뭔가 그런 냄새가 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죠. 그런 냄새 때문에 디스패치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결성 있잖아요. 박진영 씨의 장인이 유병헌 전 회장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연결시켜 보면 구원파 아니겠느냐라고 디스패치는 주장하는 건데 지금 박진영 씨는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예송 소송도 벌겠다. 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박진영 씨가 구원파 신돈이 아니냐. 디스패치는 저항증권을 들이댔고 박진영 씨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박진영 씨가 그럼 전파한 내용이 구원파의 것이냐. 그냥 비슷하기만 한 거냐. 그리고 비슷하다면 기독교 정통교단이 인정해 줄만 하냐. 인정해 줄 수 없는 거냐. 이 문제. 그리고 본인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 소속이냐, 당신은. 그런데 박진영 씨는 나는 개인적인 독립파다. 아, 독립파다. 개인적으로 영성과 진리를 추구하는 거. 독립 기독교파다. 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기독교계의 문제고 일반 사회의 문제는 뭐냐. 첫째, 남이야 뭘 믿든 성경을 어찌 해석하든 왜 마녀사냥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냐. 그러는 개신교는 뭘 이렇게 잘해서. 두 번째, 세월호 참사를 자꾸 들먹이면서 박진영 씨 기사에다 갖다 붙이는데 정말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다음, 이미 몇 년 전에 다 논란이 돼서 알 사람 다 알고 나름대로 짐작들 하는 사람 짐작하고 아니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끝난 문제인데 왜 이제 와서. 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삼성 문제가 핫해지니까 물타게 하는 거냐. 이 얘기 어제 많이 나왔어요. 불똥이 삼성으로 튑니다. 어쩌면 타이밍이 이렇게 딱 맞았던 거 아니냐. 뭘 덮으려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일반 사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연예계 인사가 어떤 신앙을 갖거나 어떤 종교에 귀하거나 하는 종교적 자유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탐크루즈는 희한한 종교를 믿고. 사이언톨로직인가요?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데 다 인정받는데 왜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는 난리가 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자신의 인지도와 명성을 이용해서 한 연예계 인사가 신앙을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은 다음에 강의를 계속 해나간다면. 마치 학교처럼 세미나처럼 계속 열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자기의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로 데려가고 그 사람들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문제. 세 번째 혹시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이 정통 기독교의 오랜 전통과 오랜 연구와 학문적인 어떤 결론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좀 틀어져 있거나 희한하거나 과도하거나 뭔가에 너무 집착해서 사람들을 잘못 이끌 미혹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건 우리 사회가 그러든 말든 거기야 자기 책임이니까라고 할 것이냐 문제 제기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중첩되어 있는데. 복합적이네요. 박진영 씨 설교를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이 부분은 이렇구나.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그거구나. 또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단이나 사이비가 위험한 건 물론 자유죠. 그것도 그들 자유긴 합니다. 위험한 건 보면 항상 사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재하고 있는 거죠. 이재룡 목사 경우를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자유인데 왜 그러냐 라고 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파가 뭔지 하도 화제여서요. 오늘 변상욱 전문가가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